전기 마녀 전기 마법을 쓸 수 있지 자 떠올라라 마법의 힘 여보 이건 마법이 아니라 정전기 아니야 틸리가 좋아하잖아요 틸리야 아빠도 전기 마법을 쓸 수 있단다 이거 봐라 짜잔 아빠 미워 엄마가 마법사랑 결혼만 했으면 뭐 아빠 때문에 제가 마녀가 될 수 없잖아요 아니야 사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정.. 조용히 하세요 인간 주제에 슬퍼하지 마렴 틸리야 자 우리 틸리에게도 마법을 걸어볼까 엄마 최고에요 이건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전기 전기! 그래 이거다 틸리야 그동안 비밀로 해왔지만 사실 아빠도 강력한 마법사란다 그럴리가요 짠! 이래도 그리고요? 어.. 그리고.. 어.. 여보!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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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자기 마법을 돌려버렸어요 인간 주제에 감히 여보.. 엄마.. 엄마! 어? 어? 어?